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이거 어떻게 점역 교정하나요? 자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역시 41회 때 교정 문제 중에 하나군요. 자 왓 이즈. 자 여기서 왓은 여러분 왓 할 때는 wh 약자 쓴다는 거 아시죠? 예 왓 이즈. 그 다음에 점자로 되어있죠. 예 점자 땡땡땡.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 땡땡땡. 자 여기서 앞에 점자가 뭐죠? 왓 이즈. 예 수피하고 1 4 3 즉 143이죠. 그 다음에 점 2. 예 점 2 이렇게 되어있죠. 예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수피하고 7.9. 자 근데 여기서 143.2 할 때 여기 점 다음에 수표가 없죠. 여기 앞에 거는. 그러나 플러스 7.9 할 때는 점 다음에 9 앞에 또 수표를 찍었습니다. 자 하나는 소수점 다음에 수표를 안 찍었고 또 하나는 수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글에서는 소수점 즉 이 마침표 다음에 숫자 나올 때 수표를 안 하죠. 한글에서는.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안 하는지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답을 열어봅시다. 네 자 우리 이 영어에서도 이 소수점 이 마침표 다음에 이 점 다음에 숫자가 이어져 나올 때는 수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7.9 할 때 이 9 앞에 있는 수표를 지워버렸어야 되죠. 이 놈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 메모가 준비되신 분은 꼭 기억을 좀 메모를 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에서 수표가 나왔을 때 이 수표가 나오면은 숫자 모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숫자 모드. 자 이 수표가 시작하면 숫자 모드가 시작되고 1급 점자 모드 이 두 가지 모드가 같이 실행이 되죠. 자 수표가 열린다는 것은 숫자 모드와 1급 점자 모드가 열리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둘 중에서 숫자 모드와 관련된 문제죠. 자 이 숫자 모드가 열렸을 때 그럼 언제까지가 숫자고 언제가 숫자가 아니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숫자 모드가 열렸을 때 이 숫자 모드가 계속 그 효력이 남아있을 때는 언제냐. 자 첫 번째는 숫자 다음에 계속 숫자가 나올 때 1 다음에 5가 나오고 5 다음에 7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이어나올 때는 그대로 숫자 모드가 그대로 살아남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숫자 다음에 숫자 나온다는 계속 숫자 모드가 이어지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자 여러분들 이 마침표 아니면 현재 여기서 이제 소수점이 소수점도 마침표니까 뭐뭐 점. 이 소수점 이 마침표 다음에도 숫자 모드가 이어집니다. 이 마침표 다음에도 숫자 모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수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심표. 심표가 몇 점이죠? 2점이죠. 이걸 찍었을 때도 숫자 모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수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숫자 빈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숫자 빈칸. 숫자 빈칸이 몇 점이죠? 5점입니다. 5점. 이 숫자 빈칸 5점이 나왔을 때도 숫자 모두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표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단순 숫자 분수 기호. 단순 숫자 분수 기호. 이 숫자 분수 기호가 몇 점이죠? 3, 4점입니다. 3, 4점. 이때도 바로 숫자 모두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할 때 2분의 1이다 할 때 수표 쓰고 1 쓰죠. 그 다음에 숫자 분수 기호 3, 4 쓰고. 그 다음에 2를 쓰잖아요. 2 쓸 때 이때 수표를 할까요? 예. 수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숫자 분수 기호 다음에는 역시 숫자 모두가 유효하기 때문에 굳이 수표를 다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줄 연결표가 있죠. 줄 연결표는 5점 또는 빈칸 줄 연결표. 그니까 그냥 일반적인 줄 연결표도 있고 빈칸 줄 연결표도 있죠. 그 양 줄 연결표는 5점. 그 다음에 빈칸 줄 연결표. 이건 5점, 5점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배우실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숫자 모두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호 다음에는 수표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마침표 다음에, 침표 다음에, 또 숫자 빈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순 숫자 분수 기호 다음에, 그 다음에 줄 연결표 다음에는 수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일렬히 제가 해드리지 않는 것은 또 어차피 이거 관련된 것,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기보다는 우선 심플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3번의 또 역시 40일의 교정문제인데, 자, 이게 점자가 나와있죠. 점자, 어떻게 나와있죠? 6.3점이 뭐죠? 6.3점, 대문자 종료표부터 시작하네요. 오, 이상하죠? 처음부터 대문자 종료표 이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트루 심플어, I love rock tunes, 세미콜론, I buy digital music, at. 자, 그 다음 뭐죠? 이게, 이 놈은 달러기호죠. 4점에 2, 3, 4. 4점에 2, 3, 4는 달러기호입니다. 우리 한글에서 달러기호는 4점에 1, 4, 5죠. 4점에 1, 4, 5가 한국의, 우리 한글, 국어에서의 달러기호인데, 영어에서는 달러기호가 4점에 2, 3, 4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국어와 영어에서의 기호 표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놈도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호가 다르다는 것, 아주 시험내기에 아주 맛있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여기 4점에 2, 3, 4, 이거 달러, 그 다음에 수표 50 되어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50달러라는 의미입니다. 50달러, 50달러, 별 이상입죠? a week, 50달러, a week, 자, 요렇게 써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아까 4점에 2, 3, 4, 그 다음에 50, 요거는 50달러, 요거는 뭐 썼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한 대문자 종료표의 TIS, 이게 이상하죠. 그럼 여기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봅시다. 자, 이게 첫, 지금 뭐, 어, 뭐, 영어 시작도 안 했는데 대문자 종료표 나온다? 이건 이상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죠. 그럼,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고민인데, 어, 사실 이거는 좀 영어를 좀, 이 영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있어야지 이걸 맞출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문제는 우리 해설서, 해설서의 연습 문제에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예, 연습 문제에 똑같은 문장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 이 TIS 앞에 이게, 요 기호가 요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시작이 로마, 어, 저기, 대문자 종료표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봐야 될 게, 아, 지금 여기 6.3점이죠. 그럼 혹시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6.3점이 아니라 3.6점으로 바꿔봅시다. 예, 그러면 여기 3점에 해당되는 게 뭐죠? 예, 비방향성 작은 따옴표죠. 예, 비방향성 작은 따옴표에 대문자표 6점. 그 다음에 TIS,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답도 그렇게, 예, 이 6점은, 아, 맨 앞에 이 3점은 아포스트로피도 되고요. 비방향성 작은 따옴표도 됩니다. 예, 그렇죠? 아포스트로피 또는 비방향성 작은 따옴표, 그렇죠? 그거로는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3점 찍고, 그 다음에 대문자에 TIS,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는 아하, 해설집에 나오는 연습문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풀어놓고 잘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요, 이번 40일에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전 거에도 보면은 이 연습문제에서 나왔던 똑같은 문제의 형태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연습문제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의 과제에 내섰던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과제가 뭐가 있었죠? 예, heart, 마음, 심장, 이거와 incongruous, 이걸 어떤 식으로 점력을 할 것인가? 그 문제였는데, 먼저 heart, 자, 여러분 heart, 자, H-E-A-R-T,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약자를, EA 약자를 쓸 것이냐, AR 약자를 쓸 것이냐, 둘 다 쓸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뭐, 둘 다 쓸 수는 없죠. 하나가 우선순위를 갖는 약자가 있습니다. 어떤 약자일까요? 자, 답을 열어주십시오. 아, 예, heart 할 때는요, AR 약자를 우선 씁니다. 예, 이 EA 약자보다는 AR, 이 AR 약자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죠. 이 온칸 묶음 약자, 이 온칸 묶음은, 온칸 약자나 온칸 묶음 약자는요, 다른 약자보다 우선권을 많이 가집니다. 예, 우선은 점, 칸이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같은 점이라 하더라도, 이 온칸은 이 상, 이 상, 이 상, 하의 모든 점을 다 가지고 있죠. 예, 1, 4점이나 3, 6점에 해당되는 점, 이 상, 하위에 있는, 상, 하단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온칸 약자, 온칸 묶음 약자가 다른 약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 예, 이걸 좀 기억을 하신다면, 하트에서는 EA 약자, 이거보다는 AR 약자, 이게 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하트는 AR 약자를 써서, HE, ART,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정확한 표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컹그로스를 볼까요? 자, 인컹그로스, 자, 이 인컹그로스는, 자, 이것도 또 여러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 C, O, N, G, R, U, O, U, S, 자, 여기서도 여러 약자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인, 그 다음에 C, O, N, O, N, O, N, O, U, 뭐 이런 여러가지 약자인데, 이런 약자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할지, 자,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인컹그로스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인, I, N 약자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C, O, N 약자 쓸 수 있을까요? C, O, N? 못 씁니다. 왜? 이 B, C, N, D, S, 이 세 단어의 하이묶음 약자는요,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 O, N은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 근데 여기는 앞에 I, N이 나와있죠. 다른 철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C, O, N 약자를 쓰시면 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놈을 C, O, N 약자라고 생각해서, 이 C, O, N 약자인 2호점을 썼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C, O, N 약자가 아니라 C, C가 되어버리죠. C, C. 자, 철자와 철자 사이에 2호점, 2호점을 쓰게 되면 이놈은 C, O, N 약자가 아니라 C, C 약자죠. 그렇죠? 2호점은 단어 첫머리에 나올 때가 C, O, N이고, 단어의 중간에 나올 때는 C, O, N이 아니라 C, C 약자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C, O, N 약자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O, N, G 약자가 있죠. O, N, G 약자 5, 6점에 G죠. G, 어미 약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인컹그루어스. 자, 그루어스 할 때는 O, U 약자를 쓸 수 있죠. O, U, 인컹그루어스.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정확한 답이 되십니다. 자,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5번에는 다음을 점역하시오. 역시 40일에 점역 문제에 나왔던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역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건지. 자, 보세요. 대문자 M가 그 다음에 별표 또 대문자 A, 별표 대문자 S, 별표 대문자 H. 자, 이렇게 M, A, S, H가 다 대문자죠. 아, 그럼 여기서 대문자 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별표. 자, 별표는 영어에서 어떻게 찍을 것이냐. 한글, 우리 국어에서의 별표는 사모사모죠. 그러나 영어의 별표는 같은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고 또 별표 사이에 각각 M, 또 S, H 이런 거 쓰는데 이때 혹시 1급 점자 기호표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놈이죠. 우선 대문자 단어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1급 점자 기호표를 M, S, H에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별표는 점자로 몇 점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간단하지만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